안녕하세요 주일복사입니다. 제가 오늘은 2주일 전에 왔던 생생장에 다시 왔는데요. 2주일 전에는 물이 아주 많았었는데 오늘은 물이 아주 적다고 해야하나? 물이 좀 더 적어졌습니다. 어제 통발을 설치해놨거든요. 그럼 통발을 확인하러 고고! 그리고 2주일 전에는 추웠나? 2주일 전에도 좀 추웠는데 이제 엄청 추웠어요. 거의 겨울 날씨같아요. 찐추. 옷 내겨두고 다녔어요. 안그러면 안돼 너무 추워. 보이시죠? 우리 확실히 빠졌죠 그때보다? 확실히. 그리고 여기 송사리도가 있었는데 송사리 다 살아졌네요. 아침이라고. 아침인데 송사리가 없나? 조그만 산맥이 있어? 보여? 근데 지금 안되는데 갈수가 여기. 어디. 난 왜 안보여. 아 보인다 약간. 와우. 노받침대. 난 미유기 2마리 같은데. 미유기 3마리인데. 근데 거기 이미 지금 미유기 가족이 들었으니까. 없지? 없네. 여기 뚜껑이 있네. 여기 뚜껑이 있네. 가져가자. 미유기. 미유기를 여기는 실패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거의. 여기. 야 근데 얘 너무 작아. 너무 귀여워. 왜 툰가리야. 툰가리. 뚜껑 좀 열어줄래. 아빠. 어? 한마리 나왔다. 어. 어. 가지마. 다가. 저 아주. 아주 작은. 미유기인데. 야 너무 귀여워. 이렇게 비울수가 있니? 메이그처럼. 어허. 타임킥. 봉사리에 미유기가 추가돼. 야 너무 귀여워. 아기메기. 야 진짜 미꾸라진데 거의. 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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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. 오늘 아가특집 아니야? 아가특집? 얕은 데에서는 이렇게 비닐통말과 패턴통말을 꺼내봤고요. 이제 좀 깊은 데에서. 근데 아주 깊은 데는 아마도 저 못가서 갈 거예요. 그늘통말을 꺼내보겠습니다. 난다 이거는요. 탐사하면서 아래로 쭉 갈 건데 그러면 아마도 고난이 예상됩니다. 물살이 약해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. 쉽게. 아주 손쉽게. 손을 쉽게. 손을 쉽게 만들. 다 약한데 돌이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. 항상 계곡에서는. 우와. 돌 미끄러운 거 조심하세요. 우와. 근데 나 지금 어떻게 내려온 거야? 아빠. 우와. 또 미끄러워. 판매기야? 거기 싹 다? 싹 다해를 일은 없겠지만. 꽝은 아니라는 거지? 두세 마리? 두세 마리? 아빠 그거 송발전. 우와. 삼맨이 조그맣진 않은데. 얘는 좀 큰데. 얘는 거의 약간 갈른이라고. 너로방생. 야 너는 뭐야 거기다. 꽝은 나 탐사하면. 이쪽이 제일 좋아. 여기. 이거 뭐에 있어야지. 이게 약간 뭐. 이런 거래? 다음날. 응. 보았어? 감사합니다.